안녕하세요. 완전기사 자연산 미너를 포떠서 보내면 집에서 썰어서 드시면 됩니다. 정말 맛있는 자연산 미너고요. 완도 전복 자체가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. 여름 보양식 완도 전복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띠 먹갈치입니다.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가고 가장 가성비가 높은 목포 먹갈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4분의 1 상자 5만 5천원 반상자 10만원씩 판매하고 있고요. 한상자 19만원씩 판매하고 있는 한띠 먹갈치입니다. 지금은 목포 먹갈치가 가장 부드럽고 맛있을 시기입니다. 그래서 그만큼 정말정말 많이 나가고요.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고 있는 목포 먹갈치입니다. 한티먹갈치가 좀 더 작다신분은 중대먹갈치 판매하고 있습니다. 통통한 3지 나오고요. 4분의 1 상자 13마리 14마리 전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. 반상자에 16만 5천원이고요. 보시다시피 물이 너무 좋습니다. 당연히 여름 먹갈치이다 보니까 작년에 무를 수밖에 없고요. 내장은 터져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. 여름갈치는 겨울처럼 빳빳한 갈치가 아닙니다. 그 대신 맛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. 목포 먹갈치 여름갈치를 드셔보세요. 왜 여름갈치를 계속 제가 강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칠석족이고요. 2단은 크고 아랫단은 좀 더 작습니다. 2단하고 아랫단하고 작다는 게요. 2단은 좀 더 20cm 전후고 아랫단은 한 15에서 17cm 전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안강망배는요. 사이즈가 일정치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일정치 않기 때문에 당연히 사이즈가 섞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정말 맛있고요. 그 다음에 깡치입니다. 깡치는요. 조립용이나 튀겨 먹을 때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깡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만큼 맛있고요. 오늘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물이 좋은 걸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. 정말 정말 부드럽고 맛있습니다. 그 다음에 사심미병어입니다. 한 상자에 마음만씩 들어가 있는 사심미병어고요. 핵감 가능하고요. 당연히 조림도 가능한 사이즈입니다. 사심미병어는 정말 정말 핵감으로 너무나 맛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눈이 초롱초롱하고 너무나 맛있게 생겼죠. 저도 병어를 굉장히 좋아하고요. 그 다음에 참소라입니다. 2kg, 4kg씩 판매하고 있고요. 국내산 자연산이고요. 그 다음에 돌문어입니다. 돌문어 2kg, 4마리 전후고요. 2kg, 65,000원, 4kg, 12kg입니다. , 5kg, 12k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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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kg, 13kgớn, 24kg입니다.